둘이. 뒷. 뒷. 앉은 수 있어요. 앉은 수 있어요. 자리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냥? 비행기 차. 비행기 차가 아니라. 비행기 차가 없다고 하네. 아 여기. 어떻게 해? 무슨어 못 가요. 네? 저 못 가요. 자리가 없어요. 잘 갔다 오세요. 전 미국에서 기다릴게요. 제 집사는 너무 좋은데요. 지금 도전하실 때 알 수 없죠? 계속 일rée요. 1,000.000.000.000V per person. 빨리가 실수했다. 1월 4일. 2나 2일이요. 1일이요. 1,100.000V. 3,200.000V. 3,500.000V. 같아요, 이번에 원래는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잘 governa illegally. 정말 양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주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줬었는데? 그 마음이 항상 엄마 마음 한 곁에서. 나 수도 생활 시작하고 너도 배우 생활 시작하면서.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선물은 누구한테 온 선물 좀 볼까요? 아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 오자룡이 간다. 여기하고는 저기 뭐야 방송국이 달라서 말하면 안 되나? 드라마하고 같이 드라마를 하면서 손주 역으로 했는데. 정말 친손주처럼 그렇게 가까워지고 그래서. 젊은이들의 어떤 기를 받아서 참 행복하게 일했었거든. 근데 거기는 젊은이들끼리 모였으니까. 기를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서로 받고 야 난리 치겠네. 그래. 아유 나는 정말 볼 수가 없는 게 무슨 이상한 닭을 잡아서 그걸 또. 구워서 그냥 맛있다고들 먹대. 뭐 비암도 잡아먹고 뭐. 비암. 비암. 단위가 조금 그런 거는. 내가 옆에서 볼 때 아무거나 덥석덥석 먹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거든. 많이는 먹는지 몰라도. 많이는 먹는지 몰라도. 잘 견뎌봐요. 안녕하세요. 저 이휘양이에요. 저 정글의 법칙 너무 좋아하고요. 재밌고 유익한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병만 족장님. 아이 나도 데려가지. 정말 저도 같이 하고 싶은 프로였거든요. 대장애 위치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유로워 보이면서도 모든 책임을 다 갖고 가야 하는 그 중압감. 그렇지만 몸을 사리지 않는 도전 정신. 정말 부럽고. 높이 삽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체험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이거 언제 찍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카아입니다. 애벌레 먹는. 아 맞다 맞다. 굴 피우는 것도. 아 맞아요. 배고프시죠. 라면. 라면 생각날 거예요. 너무 잘 어울려요. 종혁이 형이랑 정글이랑. 오종혁 파이팅. 힘들 때. 성혈이 힘들 때. 성혈이 힘들 때. 성혈 씨가 정글의 법칙 간다고 했을 때. 성혈 씨가 정글의 법칙 간다고 했을 때. 오! 멤버. 리더인 성규 씨가. 아 그건 내가 갔어야 했는데. 내가 가야 잘할 텐데. 라고 하수면을 하더라고요. 성규라고 불렀습니다. 성규야. 성혈아. 잘 살고 있지? 네가 정글 만화를 사가지고. 정글 타원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네. 먹는 거 잘 못 먹을 텐데. 잘 챙겨 먹고. 정말 건강하게 잘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린 김치찌개 먹으러 갈 거야. 안녕. 저 친구 도마뱀 친 거. 우리는 네가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고. 뭘 하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다치지 말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이렇게. 재미있는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돌아오길 바랄게. 성현아 잘 다녀와. 성현아 사랑해. 성현아 사랑해.